실외기 설치장소 환기용 창문이 갤러리 타입일 경우 에어컨 가동시 뜨거운 열기가 외부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실외기실 갤러리 창문 베인 각도를 최대한 열어 환기가 잘 되도록 해주셔야 냉방 성능이 유지되고 고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외기 주변에 장애물이 적재되어 환기순환이 안될 경우 뜨거운 열기가 에어컨에 전가되어 과열로 인해 고장이 발생합니다. 실외기 송풍구 바람출구와 갤러리 창문이 일치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